첫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김명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요즘에 또 계속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십니다. 에너지가 대란입니다. 정유 관련돼서 가스 관련돼서 신재생도 있고요. 계속 나오는 종목들인데 4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사연을 읽어보니까요. 한국가스공사를 최근에 눈여겨보신 종목이 아니에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11년째 보유. 11년을 가능한 일인가요? 가족인가요? 가족. 또 하나의 가족. 물타기 여러 번 했고요. 어쩌다 보니 매도 시기도 여러 번 놓쳤어요. 지금 나오네요. 저 정도가 11년의 기간이라고. 11년은 제가 종목 진단했던 사연 중에 가장 긴 사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가스공사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이 종목인데 그래서 웬만큼 큰 수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정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이번에는 탈출할 만한 기회가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11년째 보유 중이시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11년째 보유하고 있으면 한국가스공사 지난해 배당도 2728원에 배당을 받았네요. 2020년도는 배당이 없었고 2019년도에 380원 배당 받았을 것이고 2018년도에도 1360원 배당을 받았잖아요. 배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손실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도 44,800원에 20% 지금까지 있으면 지금도 수익권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천년가스 가격이 있잖아요. 상당합니다. 유럽이라는 국가가 러시아의 지금 천년가스 어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이 러시아산 천년가스를 거의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이제 지금 천년가스를 수출량을 줄였잖아요. 줄이다 보니까 지금 천년가스 가격이 급등한 거죠. 내가 알기로는 2008년도 이후에 가장 지금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독일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러시아산 천년가스를 끊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보게 되겠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는 천년가스 가격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공급 불안을 지금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종목은요. 올해도 진짜 배당도 충분히 배당도 나올 수 있는 섹터예요.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있잖아요. 지금 저점이 3만 3천 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지금 상승세가 나온 거죠. 여기가 지금 3만 3천 100 원이고요. 지금 주가가 4만 5천 9백 원이니까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하죠. 이걸 여러분들은 1봉을 보면 주가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이걸 1봉을 놓고 보세요. 1봉을 놓고 보면요. 이게 주봉차 때. 이게 1봉차 때.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때 고점. 이게 거의 9만 원 때잖아요. 이때 지금 고점. 최근에 이 고점. 이게 6만 원대잖아요. 지금 주가가 5만 원도 아닌 4만 5천 원에 놓여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가져가는 거죠. 이왕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5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나는 좀 단기로 접근하고 싶다. 11년 동안 너무 지겹다. 이렇게 되시려면 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2008년도 이후에 천년가스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좀 더 여유가 된다면 6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면 6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짧게 보시려면 5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해 보시면 배당을 제가 얼마에 배당을 줬냐면요. 2728원에 배당을 줬잖아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 최근에 사업의 다각화를 펼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지금 입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스공사가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 제가 국내에서 지금 대기업 중에서 가장 사업의 다각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그룹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포스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거기가 한국가스공사처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질 개선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스공사는 제가 봤을 때 단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있잖아요. 충분히 5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는 5만 원. 이유가 된다면 6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는 지자. 제가 짧게 5만 원은 제가 기간으로 보면 대략 오늘이 지금 8월 26일이죠. 한 9월 중순 정도 보는 거고 한 9월 말 또는 10월 정도 되면 6만 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하는 전략이고 지금 보니까 이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네요. 기관들이. 우리가 수급의 주체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의 주체니까 이 종목이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연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짧게 5만 원 여유 있게 6만 원 보유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